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이 자체 암호화폐 ICX의 크립토닷컴, 원래된 카드 앱에서 이용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으로 암호화폐 사용자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ICX는 크립토닷컴 자체 토큰인 MCO와 CRO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이트코인, 리플, 트루USD, 팍소스 등 주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의 ICX는 크립토닷컴 16번째 암호화폐로 추가됐습니다. 아이콘 사용자들은 크립토닷컴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ICX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크립토닷컴이 제공하는 MCO 비자카드를 통해서 ICX를 실물화폐로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비자카드는 전세계 4천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카드사입니다. 크리스 마자레 크립토닷컴 공동창업자 겸 CEO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이콘의 사명에 공감한다며 크립토닷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립토닷컴은 아이콘의 ICX 원래된 카드 앱 신규 추가를 기념해 2만 달러 상당의 ICX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